슬픔 아신분은 따라서 같이 하세요 흥 아신분은 따라서 같이 하세요 다시 한번 흠을 보기 아신분은 따라서 같이 하세요 아신분은 따라서 같이 하세요 아신분은 따라서 같이 하세요 청아주니 이 자가의 되사 희망도 흘려버린 이 방안도 나의 삶 축하 축하 돌아와 예수를 사랑하시는 우리 동국 흥림 여러분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흥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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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을 내 고단하고 굴러고 기답을 남길 흘러간 사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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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